18만 5천 7백 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은 는 동사는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준일로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종근당홀딩스와 의약품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회사인 종근당으로 인적분할되어 설립됨 2013년 12월 6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재상장함 신약 및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우수한 개발능력을 보유 연간 매출액 대비 10%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며 표적항암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등 신약개발 임상진행 중 기업개요 대시 2013년 11월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주 종근당홀딩스와 의약품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회사인 동사로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 동사의 주요 제품은 완제 및 원료의약품으로 고혈압 치료제인 딜라트렌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로우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등이 있음 대시 신약 및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발에 투자를 지속하여 개량신약인 두비매트와 칸타베리 임상 3상을 완료하고 출시되었으며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진행 중에 있음 재무 대시 잔우비아 매출 부진에도 k-cap과 프로리아주의 높은 매출 성장과 주력제품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로 국내 및 일본 매출 확대 및 알제리 시장 진출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및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로 기타 수지 개선 법인세 감소에도 순이익률 소폭 하락 대시 k-cap 프로리아 등 주요 품목들의 높은 성장과 천연물 위험 신약 지택의 매출 가세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에 임상으로 양호한 성장 및 수익 확보 기대 2023년 4월 21일 10시 4분 기준 장중 종근당의 시가 총액은 1조 480여 권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종근당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22위입니다. 종근당의 상장 주식수는 1,256만 8,400 내순내 주입니다. 종근당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종근당의 퍼은 12.95배이고 추정 퍼은 1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7.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4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만 1,06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441원이고 추정 EPS는 7,05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3배, 5만 1,0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에 4.00이며 목표주간은 11만 3,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39억원, 948억원, 109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04번지억원, 424억원, 800억원입니다. 종근당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1번지 06% 쌓인이고 유보율은 2,139.8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4.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8.51-0.7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3.88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3-1. 점점